음악 안녕하십니까 S.I.B 불교 교육방송 땡중 땡보살 프로를 맡은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통불교포교사 정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지녀보며 먼저 S.I.B 불교 교육방송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S.I.B 불교 교육방송은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부총재이시고 40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불교통신전문대학장이신 산삼장법사 철학박사 자명당 서길봉 대종사님께서 모든 종당과 종파를 초월하여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대로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40여 년간 핏담의 노력으로 반석 위에 올려놓은 결실의 열매입니다 존경하는 자명당 서길봉 대종사님은 불교학을 비롯하여 유교, 도교, 주역에서 명리학에 이르기까지 무려 80여 과목을 섭렵하시고 180여 과목의 책을 편찬하였으며 현재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대한 불법을 통한 진정한 자기의 발견이고 실천이라는 사상으로 부처님의 정법을 설하시고 부처도 중생을 치료하기 위한 약 방편일 뿐이요 부처와 중생, 극락과 지옥, 성과 악의 모든 것도 결국 자기가 만드는 마음의 장난인 것이니 반드시 온이공한 부처의 본 마음을 깨달아 여여한 삶을 살라는 가르침을 펴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대강백이시고 선지식이죠 빈초요, 빈사인 저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이곳저곳 유명사찰이나 선임들의 법문을 들으며 어렴풋이 깨달음을 생각하고 가피나 복득, 공득을 바라는 기복 신앙의 마음으로 불법을 바라보며 지내오다 이제야 비로소 저희 선임의 가르침을 통해 부처도 깨달음 또 결국은 부모 미생전이요 본래 면목이라는 뜻을 이제 조금이나마 열리고 보게 되어 감히 불교 교육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으니 진정으로 무한한 영광이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나눌 이야기는 저희 선임께서 지필하신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3집 땡중땡보살이라는 책입니다 흔히들 땡중이라 하면 종을 치는 소임을 맡은 선임이 종을 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지한 선임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른 면으로 살펴보면 시비, 분별, 집착을 꺾고 불생, 불멸, 부정, 불감, 불구부정의 원만한 이른상의 이치인 공과 연기를 깨달으신 큰 선임의 뜻이기도 하죠 최초의 이른상을 사용하신 분은 남양의 해충국사요 우리나라에서는 열반시의 유품으로 남기신 경호 큰 선임이신데 저희 선임께서는 모든 선임 분들이나 불자님들이 각기 한결같이 부처님의 바른 법인 공과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땡중땡보살이라는 제목을 붙이셨다고 합니다 중국의 해릉대사가 이러시기를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하여 난 것도 아니고 죽음도 없다 이름을 지을 길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다 이 한 물건이 무엇인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물건이 바로 이른상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고 성천대사의 신신명예는 허금과 같이 뚜렷하여 모자랄 것도 없고 남을 것도 없다 그것은 무한한 공간에 꽉 차 안과 밖이 없으며 거짓이다 진실이다 악하다 선하다 많다 적다 높다 낮다 등의 시비와 차별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 부더기 동그라미를 그려 표시하였다 따라서 알거나 알지 못하는 것을 다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이른상이다 라고 하였죠 우리 불교에서는 부체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스스로 정진하여 각자 부처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이른상의 이치만 알면 팔만대장경의 모든 진리나 성인들의 진리를 깨우치게 되는 것이니 옛날부터 불교에서는 이 이른상을 벽에 그려놓고 그 뜻을 깨우치고자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잘하고 잘못하고는 남들이 하는데 내 마음이 아프고 기쁠 수가 있는가 하면 또한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존경스러운 일은 명품을 들거나 입고 꽤 차는 것보다 자신의 인생이나 꿈을 명품으로 만드는 것이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요 자신이 가장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가장 명품다운 명품 가장 존경받는 불자님들이 되시길 기원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증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